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이승완입니다. 제 순서의 다른 소리로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사실 처음에 가만히 있으라는 세월호 춤무곡을 준비했다가 조금 드럼이 나오는 곡을 해야겠다. 재빨리 곡 순서를 바꿨습니다. 네, 5년이 되었습니다. 바뀐 것, 밝혀진 것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. 답답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또 이 무대에 섰습니다. 오늘 이곳은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자리고 무엇보다도 추모의 자리입니다. 그런데 그것조차도 방해하는 체력이 있네요. 참 못됐고 못났습니다. 더구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으면서 해방 놓으려는 심산이시라면 그것은 못됐고 못났음을 넘어 추억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부모인 적이 없습니다. 저는 부모인 적이 없었던 저도 아직까지 이렇게 분하고 아픈데 이런 추모의 자리마저 방해하는 자들은 누군가의 부모라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누군가의 이유식을 포기한 사람들 같습니다. 그들을 사죄한 누군가 아니면 혹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하는 그들이 떳떳하다면 이런 분열적 시도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게다가 세월호가 지겹다니요. 저는 당신들이 징글징글합니다. 창피한 줄 아십시오. 그래요. 백번 양보해서 지겹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합니다.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응분의 대가를 받아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. 다시 한번 삶과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.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 유가족 여러분들 이 장면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다면 제 노래가 자그마한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가만히 있으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